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돌아가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떡과 보혈로 한놈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성격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성격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살자 함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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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가자